한 5일 전에 사망했고요. 그때까지도 길에 사체가 감치돼서 치워주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조금씩 받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. 구조 안 됐으면 죽었을 거예요. 고양이 친구들은 한 70마리 정도 보호하고 있어요. 고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사람한테 학대를 받아서 구조가 된다든가 아마 울무 같은 곳을 벌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린이들이 심지어 비비탄 총을 고양이들한테 쏘고 돌을 던지는 게 사실 학대가 있었다고 해요. 여기도 이제 묘사인데요.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그룹 생활을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. 안녕하세요. 사냥이 왔어. 사냥 나비 여섯 마리 친구들은 사회성도 좋고 사람도 되게 좋아하고 이 친구들끼리도 굉장히 잘 놀아요. 그래서 저희 온센터에 마스코트 같은 친구들이에요. 소두는 여기서 제일 영장자라는데요. 나이가 많은데 활동하는 거나 얼굴이나 너무 동안이라서 거미는 제일 많네요. 지금은 한 살 정도 추정적으로 보고 있어요. 장난도 되게 많이 치고 개구쟁이 곰 때리는 거야.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친구. 너무 예쁘게 느껴가지고. 나비 나비야 은근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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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런 성묘들도 충분히 가족들과 함께 교감을 하면서 충분히 예쁜 반려묘가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많이들 입양을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